2006년 슈퍼주니어로 데뷔한 규현은 최근 소속사를 이적하였는데요. 규현은 SM의 대표적인 아이돌 중 하나로 슈퍼주니어의 멤버죠. 규현은 감미로운 감성 발라더로 최근 뮤지컬 모차르트 등 가창력이 필요한 무대에도 도전하며 연기력도 같이 인정받았는데요. 규현이 이적한 소속사는 바로 대세 연예인들이 있는 안테나 소속사입니다. 현재 안테나 소속 연예인으로는 유재석, 이서진, 이유리 등이 있는데요. 이렇게 이적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음악적으로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였다고 하네요. 단 슈즈라는 팀으로는 따로 계약을 했으며 기존과 달라질 게 없다고 합니다. 이로써 새로운 기획사에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출발점에 서게 된 규현은 음악과 예능을 다잡을 새로운 노력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. 규현의 앞으로의 새로운 도전이 기대되네요.